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올인하여 부자되게 미주 어류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시한구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비안 상장, 앞으로 다음주 리비안 상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임박을 했고 지금 현재 테슬라와 리비안의 차이점 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테이퍼링, 오늘과 내일 F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테이퍼링 시행이 본격화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테이퍼링의 기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테이퍼링 시행 후에 금융시장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지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TQQ, SQQQ, ETF 관련 SLXL, FNGU, BULZ, ETN에 대해서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주의나 물고 봐주십시오. 매수나 매도우견 안정, 저의 주관적인 분석인 점 참고해주시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비주얼 멤버십 혜택 정리해드립니다. 열성팬, 술안자, 특급팬 이렇게 운영하고 있으며 열성팬 이상 가입해주시면 저의 단타, 스윙 종목을 실시간으로 단가와 같이 종목을 공개하고 있다.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개인 상담을 원하시면 술안장과 특급팬 중 가입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11월 단체대방 및 주식 공평도 운영하고 있으니 고정 댓글 참고해주시고요. 그럼 리뷰안 관련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테이퍼링이 가져다줄 금융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13년 5월 당시 버넨키 연준 의장의 테이퍼링 응급으로 금융시장의 텐더링과 같은 반응을 보였고 그의 연말 테이퍼링 발표와 2014년부터 시행이 되면서 금융시장의 큰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현재 그때 2013년 5월과 2014년부터 다른 점은 이때는 테이퍼링과 관련해서 갑작스럽게 진행을 했던 상황이고 지금은 거의 1년에 가깝게 테이퍼링 얘기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 증시에 적응을 시켰다는 점에서 좀 상황은 다릅니다. 하지만 일단 테이퍼링 진행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어떤 종목들이 좋았는지 보면 일단은 성장주 강세가 본격화되었다는 점이고요. 미국 중시는 대형기술주 중심의 혁신기업의 강세가 두드러졌고 한국 중시에서도 화장품과 같은 서비스 강세가 보였다는 점입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 발발 이후 특히 맞대한 유동성 공급은 양황 실적 개선과 함께 성장세를 이어가는 대형기술주 중심의 상승을 기여하고 있고 테이퍼링 시행과 함께 유동성 모멘턴 둔화와 정책 지원 중단은 혁신기업들의 옥숙 가리기 진행과 향후 성장 동력에 따른 증시 재편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자산 증가율 둔화는 증시 모멘턴 둔화로 나타난 것이 일반적이지만 지난 2014년 테이퍼링 시행 경우처럼 향후 성장 모멘턴이 진행되는 증시 내 차별화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번 테이퍼링 이후 기후변화의 대응을 위한 글로벌 탄소 종립 목표는 친환경 투자 및 실무 경제 회복을 이끄는 동력으로 적용한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당장은 친환경 투자 집중에 따른 전통 에너지 반란에서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증시 섹터별 시가 총액 비중을 보면 역시나 2014년 이후 이 IT 커뮤니티 서비스 경기 소비재가 급격하게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 에너지 소재 산업재 금융재는 하락이 나왔다. 그 외에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부동산은 좀 보압 장세에 있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 IT 커뮤니티 서비스 경기 소비재가 큰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전 테이퍼링 시행 이후 두드러진 성장주 강세가 계속적으로 되었고 이번에도 저는 이 나스닥 기술주의 성장주 강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2010년 초부터 지금 보면 계속적으로 이 기술주 성장주의 가치가 상대 강도가 높다. 그리고 한국 증시에서는 화장품 업종의 시장 대비 상대 강도가 높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번 주 화요일 호주 중앙은행 RBA를 시작으로 수요일에는 미국 연준 목요일에는 영국 BOE 통화정책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그 외에 폴란드, 체코의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노르웨이도 긴축 시그널을 보일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증시의 충격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증시의 충격으로 인해서 하락이 나온다면 줍줍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번 테이퍼링 이후에는 어떤 변화가 두드러질까를 보면 테이퍼링 시행과 금융시장의 변화는 이전의 위기, 국면이 종료되고 향후 이어나갈 성장동력 중심의 시장 흐름으로 재편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발발 이후 특히 막대한 유동성 공급은 양호한 실적 개선과 함께 성장세를 이어나가는 대형 기술주 중심의 상승에 기여했고 테이퍼링 시행과 함께 유동성 모멘텐 둔화와 정책 지원 중단은 향후 성장동력에 따른 증시 재편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과잉투자로 경기 민감제, 에너지 소재, 산업제 금융 섹터들의 강세가 나타났지만 이후 테이퍼링 시행과 저성장 흐름 속에 대형 기술주의 중심 혁신기업의 강세가 뚫어됐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번에는 테이퍼링 이후 어떤 섹터들이 강세를 보이는지 잘 지켜봐야지 앞으로 5년, 10년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테이퍼링 이후 본격적인 상승이 일어났던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우상향해주는 흐름을 보여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테이퍼링 이후 어떤 종목들 앞서서 얘기했지만 어떤 종목들, 어떤 섹터들이 강세를 보이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대형 기술주 비롯한 혁신기업들의 강세는 펀데먼트 호자 및 성장기대도 요인이기도 했지만 막대한 유동성 공급이라는 정책이 핵심이었고 테이퍼링이 시행되면 혁신기업들의 옥수업 가리기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탄소 중립 흐름과 관련된 변화에서 투자 기회를 주목을 하면 되고 연준의 자산 증가율 둔화는 증시 모멘턴 둔화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지난 2014년 테이퍼링 시행과 함께 대형 기술주 중심의 혁신기업 성장세가 금융시장을 주도로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현재 당장은 친환경 투자 집중에 따른 전통에너지의 반란에서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현재 테이퍼링에 따른 유동성 모멘턴 둔화로 증시 상승률 둔화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장에 지금 대부분 반영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앞에서 본 것처럼 증시는 향후 이어지는 성장 모멘턴에 따라 재편되는 과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리고 증시는의 차별화 흐름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하락은 대비를 해야 되지만 그래도 이제 섹터별로 해서 지금 어느 정도는 재편되는 과정에서 상승하는 섹터는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고 하락하는 섹터는 약간의 하락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 섹터별로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S&P500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테슬라가 마이너스 4.52% 하락이 나오고 있으며 다른 빅테크 종목들은 상승 흐름을 현재 프리마켓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이자 같은 경우는 3.46%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이제 선물지수를 보면은 현재 나스닥 선물은 0.18% 하락이 나오고 있으며 러셀 2000이 가장 지금 현재 중소형주 장세에서 중요합니다. 0.29%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 박스권 상단을 뚫고 만약에 오늘 내일 중에 돌파를 크게 해준다면 러셀 2000이 11월 12일 계속적으로 강세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빅테크의 실적 장세가 끝나고 중소형주 장세의 실적 장세가 시작이 되면서 이 중소형주 강세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 참고로 봐주시면 되고요. 현재 10여물 국채금리를 보면 현재 10여물 국채금리는 마이너스 1.1% 하락이 1.554%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크로드홀 프라이스도 보면은 크로드홀 프라이스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하락 흐름이 나오고 있고 0.62% 하락이 83.53%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리비안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면 리비안은 2009년에 설립이 되었고 창업자는 로버트 스카린지입니다. 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있고 주요 사업으로는 전기트럭 생산, 차량 운영 관리, R1T라는 픽업트럭과 R1S라는 스포츠 애틀릿 사량이 있습니다. 현재 주요 주주로는 아마존이 지분을 20% 가지고 있고 포드 자동차가 약 12% 가지고 있으며 기업 가치로는 지금 현재 60조 이상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R1T를 보시면 리비안 전기 픽업트럭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일단 이 회사는 초점을 맞춘 건 픽업트럭과 SV 그리고 배달용 밴입니다. 리비안 주력 시장인 미국의 픽업트럭 및 SUV가 신차 파라메어량의 7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인기를 누리고 있는 상태이고요. 현재 리비안 배송용 전기 밴 EDV 리비안 증권 신고서 지금 화면을 캡쳐를 한 것인데 이런 밴도 지금 만들고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가장 두드러진 게 아마존과의 계약 관계이고요. 어찌되었고 아마존이 지금 대략적으로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 지금 현재 R1S라고 SUV가 있는데 R1S는 정지 상태에서 97km까지 3초만에 도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R1T가 전기 픽업트럭 R1T가 연예 출시 예정인데 7인승에 지금 달한다. 그리고 5인승 전기 픽업트럭 R1T와 7인승 전기 SUV R1S가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주행거리 배터리 완충 후 주행거리는 각각 505km와 509km이고 두 차량은 차값이 대략적으로 9천만원에 육박하지만 미국과 캐나다 지역의 누적 사전 계약 물량이 지난달 말 기준 48,390대에 이른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특히나 택배 배송 등 전기 상용차 관리 서비스를 앞세우는 것은 테슬라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보다는 급성장하는 전자상거래 물류시장에 특화한 성장 전략이고요 미국은 레베아는 미국 2위 자동차 회사인 포드,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협인 아마존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아마존 물류 계열사인 아마존 로지스틱스의 배달용 전기밴을 10만대 공급하기로도 하였습니다. 물론 이 리비안 기업, 차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리비안이 선보이려고 하는 차 4세대 운영체제 플릿오이스가 대표적으로 이 서비스는 배달용 전기차의 구매부터 운행, 충전, 성능 진단, 무선 업데이트 등 차량 관리 서비스 전반적으로 통합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이런 리비안 좋은 흐름만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일단 부정적인 위험 요소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투자액의 재무제표,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참고로 봐주시면 2023년 말까지 계획이 9조 5천억 원에 달한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이런 약점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리비안은 지난 2019년까지 최근까지 2년 반여간 투자금 2조 원 이상을 쏟아보며 현재 전기차 연간 15만대 생산 능력을 확보를 해둔 상태이고 지금까지 누적 적자 3조 원을 넘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간 회사의 현금이 말라붙지 않게 유지하려면 외부에서 조달한 자금을 갚아 나가야 되는데 리비안은 오늘 2024년까지 9조 5천억을 추가로 투자해 전기차 생산량을 연 20만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음주 리비안 상장 관련해서 좀 더 다른 내용을 또 한 번 더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으며 리비안 상장 관련해서는 지금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TQQ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TQQ 관련해서 지금 현재 굉장히 높은 수치 69.43 RSI CCI는 118.3에 위치하고 있고 지금 프리마켓에서 0.45%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SLXL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프리마켓에서 0.4% 하락이 나오고 있으며 지금 RSI는 66.38 CCI는 145.6에 기록을 하고 있으며 FNG도 마찬가지로 현재 지금 마이너스 2.2% 하락 45.29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RSI는 66.42 CCI는 103.08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BLZ도 보시면 BLZ도 지금 현재 마이너스 1.32% 하락이 나오고 있으며 RSI는 66.68 CCI는 126.07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해치를 위해서 SQQQ를 지금 매수를 한 상태이고요. 이 매수한 시점에서는 현재 열성팬 이상 게시판이나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을 통해서 알려드렸었습니다. 대략적으로 현재 SQQQ 같은 경우는 0.45% 지금 현재 상승흐름 프리장에서 나오고 있고 RSI는 30.53 CCI는 마이너스 108.81 계속적으로 CCI가 이 마이너스 대를 지속적으로 기록을 하면서 이 나스닥의 상승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상승흐름이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장 분석과 관련해서 테이퍼링과 금융시장 관련 얘기를 해볼 거예요. 리비안에 관련해서 잠깐 회사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지금까지 미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미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주얼이었습니다.